소호에 풍선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벤트에 보면 제가 이제 64년 때 65년 4년이 많이 자는 거 이게 잠 적게 자는 거 그 다음에 술을 이게 저 하루에 한 병 정도 먹는 거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집 100명 하고 아 아 아 잠 잘 자야 돼 나는 직장을 만두어도 자기가 어차피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고 아 잘 자는 게 중요하더라 근데 잘 자는 게 오래 자는 게 자세한 거냐 벌써 소변은 잘 나오네 하하하하 나는 그건 아니 나이 들어 봐 좀 들면은 말이지 나이 들어 좀 들설면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실내 갔어 새벽에 그거 비이야 안 나와서 병원에 전립생이 그 Us 전립생 비대칭 벌뜩 Scout 벌뜩 내기 극장 벌뜩 벌뜩 생기 삶 등장 생기 도시 희경 지금 막힌거야 빨리 가!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, 지금 이런 거에요! 한 시간에 2시간 자다 할 때 그런 데 가서 안나오고 최규수가 우산을 충격받았어 이게 막힌거야? 내가 지금 봐도 불가한니 나 같이 쥐 마른 오줌 들어간다고 옆에서 묶었어, 이거 알잖아? 내가 제정신 있는 애 자고 다 이해해 계속 비록 해가지고 말이야 오자, 오줌은 다 해가 아니라 이럴때는 안 멈추지 않게 포커스러우는 아니고 그런 사람에서 위험해 저희만 부어야 안 나온다 말이야 계속 포커해, 이거 운동을 매일 이끄시라고 생각해 근데 저 1분, 4절, 환경을 보면은 1시간 기간, 그게 1분인지, 얼마인지? 시간동안 저 20cc 있잖아요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